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트레이드 대표 김민수로 갑니다 두트레이드는 국내 회의 7년 정도 다니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연결된 100여개 국가 해외 바이오 1,800개 진성 바이오와 연결된 디지털 무역 회사입니다 해외 바이오 발굴부터 물류 계약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스 기반의 해외 바이오 소싱 상품 분석을 가여 국내 제조회사 제품과 적합한 해외 바이오를 매칭하여 거래 수출 제한을 하고 있고 샘플 거래, 수출 계약까지 스마트하고 빠르게 성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트레이드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30초 안에 바이오에게 답변 가능한 패스트 엔보이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2,000개의 상품을 바이오에게 제안하고 있는데 모든 제조회사 및 상품 정보를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누구나 빠르고 쉽게 바이오에게 간접을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량 혹은 샘플 구매할 때 빠른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샘플 요청할 때 은행 송금을 번거로워하는 게 현실입니다 비용이 적더라도 카드 결제, 페이팔, 웨스턴 유니온, 해외 가상 계좌를 운영하여서 소액을 쉽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무역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은 B2C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소싱 포인트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두 트레이드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사업을 발전 창업 콘텐츠에 두 트레이드가 참가했는데 그때 당시 참가했던 아이템은 바이오들의 요청 사항에 따라서 에너지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참가를 하게 돼서 유수상을 받았습니다 서부발전과 앞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제재봉의 건축이나 건설 분야라서 에너지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100% 제어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아니면 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게 저희의 목표가 있습니다 두 트레이드는 1등이 아니라 베스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스마트, 베스트, 트레이드, 트레이드 버전 1.0은 완료되었고 내년에는 2.0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정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넘버원 글로벌 디지털 무역회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부발전 쪽에 저희가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언론이나 국가 기관에서 수십억 투자를 받은 기업도 관심도 중요하지만 저희같이 열심히 하고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금 더 발굴하여서 네트워킹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엔젤이나 투자 같은 것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한국서부발전 2트레이드 함께 갑시다